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OX 서바이벌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눌러서 시작 준비하시고 시작 과자봉지에는 산소가 들어간다 맞을 것 같아 오 공기가 들어가는 거 맞지 않나요? 어? 아니래요 과자봉지에는 내용물이 부서지지 않도록 아 질소 온 것 같아요 변질을 막기 위해서 질소를 주입한다고 하네요 산소는 화기에 폭발할 수도 있고 음식물을 변질시키는 기체이므로 과자 포장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할게요 광고가 나오나요? 아 광고가 나오니까요 잠깐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구의 절경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번 깔아봤습니다 아 여기 되게 멋있죠 음 여기는 해안가네요 해안 절벽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와 여기는 제가 정확히 어딘지 이름은 잘 모르겠으니까요 이미지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가 끝났을 것 같죠? 아직 4초가 남았네 뭐하는 거지? 네 X 네 광고를 끄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활 사람의 화파는 오른쪽이 왼쪽 잘 모르겠어요 X 무조건 X 제가 잘 못 찍는답니다 사람의 몸 왼쪽에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화파가 왼쪽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무게도 더 무겁다고 하네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메인으로 가볼게요 화면을 눌러서 시작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원숭이도 지문이 있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제발 맞아 맞았습니다 자 피아노는 검은 건반이 흰 건반보다 많다 X 맞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 다리는 개? 열 개? 맞을 것 같아요 맞을까요?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잘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프리미얼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이마시지 우승입니다 제가 우승이에요 우승 우승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메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오겠죠 트로피 획득 우승을 축하드려요 앞으로 이틀만 더 접속하시면 궤도 루팡을 선물로 드린대요 오케이 뉴 캐릭터 획득 시바견입니다 네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시바견 화면을 눌러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화면을 눌러서 시작 뭐게 많아 확인 준비하시고 시작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아셔야 돼요 당연하죠 딩동댕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꽤 많았나 봐요 모든 거미는 눈이 8개?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았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는 뉴턴이 맞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메두사를 처치한 영웅은 페르세우스 맞아요 헤라클레스인가 아 맞았어요 와인의 잔대가 긴 이유는 지문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아닐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발 아 맞았습니다 도라에몽은 고양이 아닐까요? X 고양이 같아요 맞았습니다 저 또 우승인 것 같아요 네 미션 성공 우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지 메인으로 우승 트로피 획득했습니다 화면을 눌러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솔머리 엄마 문을 받았네요 화면을 눌러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뉴 캐릭터 오우 멋진 캐릭터를 얻었습니다 화면을 눌러서 시작 준비하시고 고우 식물도 호흡을 한다 맞죠 당연히 호흡하겠죠 오늘 제가 좀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의로는 판소리가 아닐 것 같아요 맞을까? 맞았습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주인공은 조니데비다 조니데비는 그냥 아 아닐까? 아 틀렸습니다 네 오늘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